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6주간의 결혼예비학교가 거의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5주차거든요. 여러분 다음주가 마지막 6주차인데 6주차 마지막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삼겹살 파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그간에 있었던 모든 강의들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 교제할 사람이 생긴다면 꼭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뒤에 2기 결혼예비학교가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스탭으로 나와서 같이 여러분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분 물론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사귀고 있는 교제적인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행복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시간에 시간 아끼지 않고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실제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김대한 목사님이 두 딸의 아빠고 또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꿨고 또 꿈꾸고 있고 그렇게 실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나와서 결혼의 실제적인 일들을 말씀해 주실 텐데 여러분 좋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다음 마지막 6주 때에는 제가 엊그저께 한국에서 아주 따끈따끈한 도서들이 많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서를 지급할 겁니다. 여러분 젊음의 때 책은요 마음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사실은 좋은 교제 할 수도 없고 또 행복한 결혼생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격이 풍부하고 내 그런 모습들이 잘 훌륭하게 갖춰져 있어야 결혼생활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책을 못 읽어도 몇 권씩 읽으려고 지금 늘 열심히 노력하고 읽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 주에 꼭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책들 선물 받으시고 또 그 책 다 읽고 나서 좋은 여러분의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성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도움이 됐던 책들을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서 봤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저의 강의에 모든 것들이 다 있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다 드릴 텐데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못 오는 사람은 제가 소포를 붙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좋은 시간을 갖고 또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들도 아마 여러분 갖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대한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치면서 환영을 뵙겠습니다. 제가 마이크하고 카메라 찍는 거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어디 교회의 한 목회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지나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요. 또 오늘 아무래도 청년들의 제일 큰 관심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직업, 자기가 어떤 진로를 갈 것인가 이 직업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결혼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결혼이니까 결혼에 대해서 하되 특별히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 어떤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나와 잘 맞는 배우자일까 팁으로 여기까지 강의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좌석을 보니까 이쪽은 남자들 이렇게 있고 뒤쪽은 여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면 결혼하기가 좀 힘들죠. 이렇게 좀 같이 좀 섞어 앉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미 이렇게 앉았으니까 됐고 다음 시간에 좀 앉을 때는 이렇게 쭉 보시다가 아 그래도 저 사람이면은 하면 이렇게 넌지시 한 번 옆자리에 한 번 앉아보시고 아니면 그쵸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결혼에서의 결혼은 자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은 잠깐 이렇게 앉아 봤다가 또 아니면 또 바꾸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시간들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결혼 그 살벌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이렇게 했습니다. 살벌하다 마음이 좀 와닿으시나요? 살벌하다 저는 결혼 이렇게 다른 청년들이랑 제가 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도 이 내용을 갖고서 이제 같이 청년들과 같이 나눴었는데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살벌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또 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뭐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얼음판을 위에를 걷는 거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조금만 잘못하면 넘어지죠. 그쵸? 넘어지고 또 얇은 데를 잘못 걷다가는 또 빠지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그 이유는 뭘까? 그거는 우리가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고 또 물에 빠져도 그것을 다시 건져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결혼이 좀 아름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드나요? 우리 좀 부드럽게 할까요? 다들 이렇게 경직이 되는데 혼날 온 것도 아닌데 다들 소망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놈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결혼하신 분도 계시죠? 한번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 결혼을 하신 분 한 분 계시고 결혼을 하고 싶으신 분 나머지는 결혼 안 하고 싶으신데 오신 거예요? 아직은 생각 없는 거예요? 아직은 생각 없으신 분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결혼 그래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요 이렇게 네 명 두 명의 딸입니다. 둘 다 딸입니다. 아들 아닙니다. 둘 중에 한 명 꼭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한 명이 있는데 둘 다 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 장이고요 제가 가 장이고 그 다음에 가 장의 저보다 높은 쪽에 계신 분이 가 장의 지휘관이 이제 저희 아내 장은영 씨고요 그 다음에 어 아이고 어 가 장의 지휘관에 적들이 있습니다 김 아이고 가 장의 지휘관의 적들 김루디 김루아 저희 가족은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2007년 3월 24일 날 결혼을 했어요. 2007년 3월 24일 날 결혼했는데 만난 거는 2006년 10월 3일 날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 어 결혼까지 한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속성으로 이렇게 갔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빨리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독촉을 하셔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결혼을 해서 저도 한 잔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편하게 누르세요. 편하게 저희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1년 한 처음에 한 4개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4개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이제 이제 강원도로 이제 이사를 가시면서 저랑 이제 아내만 제가 그때 대학원 마지막 학기였었기 때문에 저랑 아내만 이제 그 일산 쪽에다가 조그만 아주 조그만 그 원룸 하나를 이제 마련을 해주셔서 거기 들어가서 한 또 거기서 한 5개월 살았죠. 거기서 5개월 살고 어 그리고 1월 달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가면서 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족이 3년 동안 이제 살고 그리고 이제 금년에 이거 토론토로 이제 이사를 와서 이제 이사온지 한 달이 좀 안됐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들어온지 저는 이제 그 사이에 몇 번 왔다갔다 했는데 어 그렇게 지냈던 우리 가족입니다. 그래서 어 좀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애들은 벌써 3개국을 다닌 거죠. 벌써 애들은 3개국을 다니고 우리 큰딸 같은 경우에는 벌써 비행기를 7번인가 8번을 탔어요. 그래서 걔는 걔는 또 대한항공만 태워줬거든요. 그래서 비싼 것만 태워줬는데 어 걔는 대한항공 타면 딱 앉아가지고 그 앞에 그 LCD 다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봅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올 때도 지가 알아서 뽀로로 딱 보고 헤드폰 헤드폰이 너무 커서 안 들어가서 제 그 이어폰 줬더니 그 이어폰 딱 뒤에 꽂더니 자기가 알아서 다 보다가 자고 싶으면 자고 물 마시고 싶으면 얘기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불러주면 또 이제 물도 마시고 굉장히 걔는 편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13시간 반 동안 아주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이렇게 왔어요. 몇 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고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그런 가족이고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과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끄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오면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좀 평안하게 오랜만에 좀 잘 살아본다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봤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제가 굉장히 바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인교회가 막 한인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여서 그래서 굉장히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그런 생활이에요. 남자들 대부분 그렇게 많이 사는데 그곳에서 특별히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둘째 아이 자라는 거 많이 못 봤고요. 큰 아이도 좀 재롱 떠는 거 많이 못 보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요즘에 같이 있으면 좀 예뻐요. 가끔 안 예쁘고요. 자주 예쁘고 가끔 안 예뻐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게 된 이야기가 좀 궁금하실 텐데 그래도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으면 오고 올 이유가 없는데 이 분 이 분을 빼놓고 우리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이 누구시냐면요. 중매쟁입니다. 중매쟁이고 굉장히 여러 커플을 중매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혼자의 힘으로 저희 결혼이 거의 성사됐다고 해도 될 만큼 아무튼 저희 결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셨던 분이에요. 저랑 아내랑은 사실은 같은 교회 출신도 아니고요. 그리고 같은 학교 출신도 아니고 사실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가거든요. 선교 여행을 갈 때 저희 아버지 교회에 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 와서 거기서 3박 4일 머물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그 팀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잘 해주셔서 그 팀이 다시 돌아갔다가 자기 훈련들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다시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때 저랑 아내랑은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의 말에 얘기하면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그때는 저는 군대가 있어서 저를 못 만났고요. 거실에 걸려있는 제 사진을 보고서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마음이 있었겠죠. 제 생각에는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 그때 만나는데 사실은 만나고 나서도 별로 이렇게 큰 감정은 없었어요. 저도 뭐 결혼해서 빨리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아니었고 그때가 26살이었었는데 결혼해서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제가 하지 않았었고 아내야말로 더더욱 그랬었고요. 저랑 2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욱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한 채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군대가 있을 때부터 결혼을 해서 계속 기도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제가 2층 제 방에서 내려오는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아 너 한 번 은영이랑 친구 만나보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잘났습니다. 저는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을 만나겠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피아노 치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딱 딱 잘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이리저리 수소문을 막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 친구에게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서 수소문을 해서 우리 아내가 피아노를 전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떤 조건이었냐면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은 재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재즈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재즈 피아노를 치는 사람 재즈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가 그런데 또 며칠 동안 또 이렇게 알아보시더니 어느 날 또 저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용음악을 전공했다는데 실용음악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섬취 됐죠. 그래서 그게 재즈하고 이런 건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걔가 그거 했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저는 이제 제 갈 길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혼자서 이제 막 이제 막 일을 진행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을 시키시냐면 메일을 쓴 거죠. 저희 아내한테 그때 저희 아내가 남아공에 공부하러 갔었거든요. 남아공에 공부하러 가있는데 거기다가 메일을 쓴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날짜를 잡았으니 들어와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메일을 쓴 거예요. 다짜고짜 메일을 쓴 거죠. 컴퓨터도 잘 못하시는 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내로부터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저 아직 공부하고 있어서 그 기간에 들어가긴 어렵겠네요. 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서 잘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쯤 되면 멈춰야 되는 게 보통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장모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갖고 내가 당신 딸이랑 결혼을 시켜야겠고 날짜는 잡아놨는데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한 번도 보지는 못하고 한 번도 전화 통화도 하지 않은 그 집에서 전화를 한 거죠. 우리 장모님이 굉장히 황당했죠. 근데 어디 사모님이라고 하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알겠다 일단 그렇게 끊고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 장모님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내한테 또다시 메일을 보낸 거예요. 날짜 잡았는데 빨리 들어오면 안 되냐 결혼하고 가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는 거죠. 아무튼 어머니가 예상했던 날짜는 일단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날짜는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그 사람이랑 만날 기회는 이제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기숙사에서 살 때였었는데 전화 보더니 우리 아내가 일찍 들어왔다는 거예요. 공부를 원래 1년을 하고 올 계획이었었는데 1년을 다 하지 못하고 일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연주회가 있는데 그 연주회 마치면 한 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도 어쨌든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한 번 만나보자 그래서 10월 3일 날 2007년 10월 3일 날 2006년 10월 3일 날 처음 만났습니다. 2006년 10월 3일 날 만나서 한참 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이상형들인데 음식 자란 여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음식이 테러블이에요. 테러블 완전히 먹으면 거의 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저희 아버지의 소원이기도 해요. 음식 잘하는 부인 음식 잘하는 부인 그래서 저는 만났을 때 이걸 먼저 떠오르죠. 음식 잘하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남아공에서 김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요즘에 김장하는 여자도 많지 않은데 음식 잘하나 보다. 그 생각했죠. 그리고 또 일단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신앙도 괜찮겠구나. 저 혼자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말로는 남아공 가서 자기는 시집 갈 모든 훈련을 다 하고 왔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오늘 이 만남이 그냥 일상 중에 한 순간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는 뭐야 일상 중에 한 순간에 한 남자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데이트를 다시 한 번 신청을 했죠. 영화 보러 가자고 제가 영화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영화 보러 한 번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거절을 하더라고요. 거절 당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거절을 당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다가 그래도 제가 그냥 전화를 계속 했어요. 전화를 이제 그래도 좀 좀 더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이제 하와이 가서 공부를 할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난 이제 마지막 학기 하와이 가서 공부할 생각도 갖고 있다. 대학원 아마 1년 마치고 2년 그 다음 해에는 아마 하와이 가서 공부할 생각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를 데려가래요. 전화 넣어. 자기를 데려가달라고. 그러길래 이 사람이 그럼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단순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5일쯤 뒤에 다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제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음식 잘하는 거는 확인은 안 했지만 어쨌든 자기 입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피아노를 과연 잘 치는가 두 번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국의 악기들 많이 파는 그 낙원상가라는 데를 이제 제1 제1 볼 겸 해서 이제 간 거죠. 가서 이제 거기 이제 건방 가게에서 데려갔어요. 그래서 치는 거 한번 보자. 치는데 잘 치더라고요. 처음에 막 연주회 막 끝났었으니까 큰정 연습을 했었으니까 잘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잘 치네 생각보다 잘 치네 이런 생각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요. 제가 이제 가부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그러니까 외아들이라 보니까 이제 집에서 그냥 이렇게 우냐우냐 이렇게 잘 가죠.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막 잘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살았는데 저만의 왕국을 이제 꿈꾸는 거죠. 가정에 잘못된 생각인데 저만의 왕국을 꿈꾸면서 나를 떠받떨어 줄 사람 근데 이제 같이 해물탕을 먹는데 해물탕에 이제 새우 나오지 않나요. 새우 새우 같은 거 먹으려면 이거 까서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귀찮아가지고 이제 안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다 까주더라고요. 나한테 까서 밥그릇에 올려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 여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바로 이제 프로포즈를 했죠. 그래서 우리 연인의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서 그렇게 막 이제 했어요. 그렇게 이제 서로 사귀고 막 이러다가 싸움도 한 번 안 하고 진짜 잘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빨리 결혼을 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열흘 만에 결혼했거든요. 만나서 열흘 만에 우리 아버지 만나서 열흘 만에 결혼했는데 너네 왜 이렇게 오래 사귀냐 이거죠. 한 달 사귀었으면 이미 다 알아본 거 아니냐. 결혼해서 사귀다가 살다가 또 알면 되지 않냐 이런 거죠. 우리 어머니의 중매방식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두 명 지금 중매하려고 지금 주고 있는데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만나서 5일 만에 약혼하고 5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게 뭐냐면 두 분이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 뭐죠? 그 결혼 신고 결혼 신고 해야되잖아요. 혼인 신고 하려고 서로 주민등록을 꺼내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아요. 앞자리가 470310이 똑같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 진짜 생일이 아니야. 등록한 날짜예요. 옛날 분들은 생일이랑 다르니까 올라간 날짜랑 둘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잘 살아요. 두 분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우리 어머니는 빨리 결혼하라고 그래서 늦추고 늦춘 게 그래서 5개월 만에 한 거예요. 원래는 12월에 할 뻔했어요. 그래서 한 해 안 넘기고 그냥 갈 뻔했어요. 근데 너무 춥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면서 연애 기간이 굉장히 짧았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움이 좀 있죠. 아쉬움이 좀 많이 있는데 또 나름대로의 장점은 또 그만큼의 또 서로 길게 사귀다가 또 서로 상처받고 이러고 또 헤어지고 이런 그런 시간들 없이 또 우리가 가장 좋을 때 결혼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는 좀 또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무튼 5개월 사귀는 거 우리 어머니 이론으로는 길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4개월 안에 빨리빨리 결혼을 하십시오. 오늘 이번에 이 강의 끝나고 나면 당장 나가서 여러분들 잡아오시는 건가요? 이렇게 한 명씩 아닌가요? 여기서 그런 도전을 받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이분 이분 때문인지 이분 덕분인지 아무튼 저희가 결혼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아무래도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어려웠던 부분들은 뭐냐면 다르게 살아왔던 생활 패턴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공부할 때인지 아무래도 좀 늦게 자겠지만은 그냥 일별상에서는 웬만하면 10시 잘 안 넘기려고 그래요. 10시 잘 안 넘기고 10시를 안 넘겨야지 키가 크대요. 키가 크대요. 그래갖고 10시를 웬만하면 잘 안 넘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10시 안 넘기고 그때 자서 아침에 한 5시, 6시 고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야지 또 학교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통 생활을 했었는데 우리 아내는 그 이상해요. 아티스트들은 꼭 이렇게 늦게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갖고 밤에 영감이 떠오르는 그게 좀 있나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연애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연애할 때는 아 이 사람이 밤늦게까지 내 목소리를 듣고 싶은가 보다. 그러면 이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화해갖고 재워달라고 나는 이미 자고 있는데 나는 이미 졸면서 전화하고 있는데 재워달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빨리 자야지 이러고 있는데 안 자고 그리고 또 한 시간 그래서 무료통화 다 날라가고 벌써 500분 무료통화였었는데 그거 남아갖고 계속 누적됐었는데 그거 다 날라가고 뭐 아무튼 이랬어요. 그래도 이제 연애할 땐 좋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나는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저는 혼자 자랐다고 했잖아요. 혼자 자라고 했고 침대로 혼자 썼어요.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사실은 잘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랑 가끔 밑에 보일러가 안 되든지 그러면은 제방 올라와서 주무시거나 이럴 때 있는데 그러면은 아버지가 만약에 침대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럼 저는 밑에서 자요.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가뜩이나 그렇게 예민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또 잠을 안 자고 뒤척뒤척거리고 난 자고 있는데 쿡 찔러요. 자? 이러고 자지 그러면 밤인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좀 어렸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원하는 위치에 딱 있어야 돼요. 책상 같은 게 만약에 이렇게 딱 있잖아요. 여기 놔 있는 거 보시죠. 저기 조 테이블 조 테이블은 제가 맨 끝선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 종이를 왜 그럴게요? 반듯해야 돼요. 항상 저는 이렇게 뭐든지 옷걸이는 같은 방향으로 걸려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고 옷의 크기는 옷의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까지 서랍장이 딱 일렬로 정리돼 있어야 되고 넥타인은 항상 말려서 이렇게 그 함에 딱 마련해서 그렇게 딱 넣어요. 저는 그게 이게 딱 있는 거예요. 휴지도 딱 어느 위치에 딱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은 그냥 옷걸이가 막 방향이 막 이리저리 처음 우리집 와서 옷을 걸잖아요. 자기 옷들이 처가집에서 갖고 와서 걷는데 막 옷을 제가 제발 옷 좀 같은 방향으로 걸어달라고 해도 처음에 좀 하다가 한 다섯 벌 걸고 나면 또 바뀌어지고 그러면 제가 그걸 다 바꿔야 돼. 다 바꿔서 처음에 그러고 사른 거예요. 옷장도 마찬가지고 나 혼자 서서 내가 반듯하게 써놨던 그 옷장을 다시 그 아내가 오고 난다는 것도 다 흐트러지고 막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머리를 짧게 많이 하고 다니니까 머리카락이 떨어져도 이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은데 여자분들 머리카락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머리가 하루에 얼마씩 떨어지시는지 그런데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면 참 그게 난 그게 참 신기해요. 머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청소기로 다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장실 가면 난리 나는 거죠. 머리 감고 나잖아요. 그러면 수치구멍 옆에 이렇게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처음에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면 다 나처럼 사는 줄 알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연애할 때 다른 마음가짐들이 있죠. 연애할 때는 이런 게 있잖아요. 연애할 때는 늦게 오면 한 5분 늦고 10분 늦으면 이래요. 이 사람이 나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고 예쁘게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번 30분 늦은 적 있거든요. 30분에서 이렇게 늦은 적 있거든요. 용서가 돼요. 그래 원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은 참 즐거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나죠. 5분이 늦으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화장 다 한 얼굴 보잖아요. 뒤에 한 번 돌아보실래요? 지금 화장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화장 다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제 생각에는 이랬어요. 아침에 여자가 먼저 일어나서 화장을 다 씻고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나를 깨우는 줄 알았어요. 난 처음에는. 드라마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여자들이 다 화장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눈곱도 있고 여자도 여자도 눈곱이 있다는 사실도 저에겐 좀 충격이었고 여자도 이렇게 좀 그런 거다라는 게 좀 아무튼 저에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참 결혼이랑 많이 다르구나. 연애랑 결혼이랑 게 진짜 많이 다르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려웠던 부분이 생각 차이죠. 생각 차이. 남자는 결혼이라는 목표를 목표를 가지면요. 결혼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내를 이렇게 달죠. 이번 이번 주인가요? 빼빼로데이가 있죠. 뭐 상수료 장난 아닌데 천년에 한 번 오는 빼빼로데이라고 2011년 11월 11일이라고 빼빼로데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잘 모르겠어요. 저기 갤러리아 가면 지금 팔더라고요. 아무튼 결혼하기 전에는 발렌타인건 화이트데이건 그런 거 한국에 있는 데이데이들 많잖아요. 매달 하나씩 있는 데이데이들 데이데이들에 대해서 선물 사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안 아깝고 그거 뭐 당연히 하는 거지. 그리고 외국 나왔더라면 선물 사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이니까 결혼을 해야 되니까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저도 남자니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목표가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면요. 그 다음 목표를 향해 남자는 뛰어가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아내는 더 이상 나의 목표가 아니야.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불행하죠. 실제예요. 옆에 있고 당연히 나랑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성공들 이런 것들을 두고서 앞서서 막 달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들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매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는 아내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교회에서 내가 맡아야 되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더 저에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로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잘해줬는데 너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더라고요. 당신 달라졌다고 연애할 땐 안 그랬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뭐가 달라졌지? 나 항상 밤에 당신이랑 같이 자고 이런데 뭐가 달라졌지? 그런데 저도 이거를 다른 분 강의를 듣고 깨달았어요. 아버지 학교의 김성목 장로님이란 분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보면서 아 내가 전형적인 남자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깨닫게 됐죠. 아 내가 정상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아내를 좀 소외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많고요. 또 하나 다른 게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가 최고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받들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아내는 이미 내 사람이에요. 나야 나 똑같은 거죠. 나랑 나랑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거죠. 무슨 다른 사람과의 서운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 편을 들었을 텐데 결혼하고 나서는 나이기 때문에 아내 편을 들지 않고 그 사람을 두둔해주고 아내에게 좋게 얘기해주는 거죠. 아내로서는 그게 서운했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너무 몰랐어요. 준비 안 되고 결혼을 해서 너무 몰랐어요. 오랫동안 5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했음에도 제가 잘 몰랐다는 거. 그리고 이밖에도 여러 가지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많이 있죠. 이미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실제 생활에서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결혼 여러분들도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결혼했어요. 혹시 그런 거 보시나요? 우리 결혼했어요 보면 제일 마음에 안 든 게 요즘에 김하고 박커플 나이 든 커플 있죠. 제가 실명을 얘기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연애인들이 나와서 해주는데 그거 보면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하도 남편이 잘 안 해주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최수종은 최수종 씨는 하이라한테 진짜 깍듯이 여왕 받들듯이 이렇게 하더라고 풍선도 풍선도 갖다주고 별별 이벤트 해주고 아무튼 이런 거 많이 해준다 그랬더니 남편이 듣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하이라니야 이랬대요. 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런 환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 있었죠. 그런데 실제 살아보니까 그게 또 아닌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제일 처음 싸웠던 게 뭔지 아세요? 지구 평화를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싸우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싸웠던 그게 뭐냐면 프린트 카트리지 사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저는요 의뢰 그냥 제가 혼자 살았을 때는 제가 그냥 제가 있는 돈을 제가 쓰면 되는 거니까 제가 번 돈도 제가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마트 가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잉크 카트리지를 샀죠. 프린터 카트리지 떨어졌으니까 저는 샀어요. 필요하니까 샀다 생각했는데 그게 한 3만원 정도 하니까 그런데 우리 아내는 보더니 그게 지금 필요한 거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돈이 이렇게 모자른데 어떻게 그걸 지금 살 수 있냐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지금 4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기억하는 거 보세요. 이런 하나하나들이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나는 이렇게 혼자 살고 있던 것에 좋은 파트너가 생겼다.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삶에 대한 간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서로 삶에 대해서 소비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무런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살아보니까 하나하나들 굉장히 사소한 거 하나하나들 심지어 과자 한 봉지 사는 것까지도 이거 우리 사도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부부들은 장롱 하나 옮기다가 장롱이 아니라 이런 테이블 같은 거 한 번 잘못 옮겼다가 엄청 대판 싸웠다는 겁니다. 액자 하나 잘못 옮겨도 싸우는 게 부부예요.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옷 잠바 입죠. 거둑 같은 거 코트나 이런 거 입을 때 빨간색을 안 입고 파란색 입었다고 싸우는 것도 부부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지구 평화를 위해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싸워야 되는 에너지들을 다 별것 아닌 것들을 위해서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혼 이것 이외에도 어려웠던 이야기를 다 하면 제가 다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되잖아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 말고도 사실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하죠.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에 한 남자 검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결혼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세요. 제가 결혼한다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한의사고요. 한의사고 그리고 부인도 피아노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버리도 괜찮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시는데 전혀 문제없는 그런 분들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교회를 잘 섬기고 계셨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참 본보기가 되는 그런 부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남자 검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결혼해서 5년 동안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고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자기는 사인 다 해서 그러니까 아내만 사인하면 딱 끝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를 5년 동안이나 들고 다녔대요. 가벼워서 들고 다녔겠지 물론. 무거웠으면 안 갖고 다녔을 텐데 아무튼 그 이혼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나는 이혼할 준비가 돼있다라고 그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했던 그 이상형을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기가 아내가 피아노를 반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는 성가대에서 지휘했으면 좋겠다. 이게 두 가지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딱 그분이 그분이에요. 교회 반주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지휘 잘하면 자기가 지휘하면 되는데 자기만 지휘가 안되고 지금 그래서 자기는 지휘 못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내 생각에는 이상형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짧게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고향 선후배 사이 같은 교회 출신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같은 교회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좀 늦네요. 안정된 직장과 수입을 또 가졌고 누가 봤을 때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부였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작년에 2010년에 대한민국에서 이혼한 횟수가 여기 써놨는데 이혼통계가 11만 7천 건이래요. 11만 7천 건 2010년에 몇 명이 이혼했냐면 이걸 두 배로 하면 되죠. 23만 4천 명 23만 4천 명이 이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 생활이 그만큼 사실 위험하다라는 거죠. 결혼 생활이 그만큼 위험하고 어렵다라는 거죠. 이분도 그분 단지 마지막에 도장 한 번만 실형을 안 했을 뿐인지 거의 거기까지 갔던 거의 90% 이혼까지 갔던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저는 그분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잖아요.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계속 마음이 상하게 돼요. 누군가가 상처를 치료해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상처를 치유해줘야 될 부부가 상처를 서로 가지고 나면요. 아무도 치유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 찾아가는 거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술을 드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풀기도 하고 또 더 안 좋은 경우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상대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점점 깨져나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또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준비가 돼야 돼요. 결혼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결혼과도 너무 다른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서 이런 것 같아요. 결혼이 깨지지 않으려면 한쪽 눈을 좀 가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우리 허물이 안 보였었어요. 허물이 안 보였는데 허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전에는 연애할 때는 10분 늦는 게 나를 위해서 늦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5분만 늦어도 이 사람이 게으른 것 같아요. 미리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이 사람이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결혼하고 나면 이 사람이 조금만 실수하죠. 칠칠 맞은 거예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사람은 달라졌어요. 그 사람 그대로예요. 연애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나랑 살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강의하면서 우리 아내를 흉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아내를 흉보는 게 아니고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장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 사람이랑 나랑 다른 게 보여요.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사람은 약간 정적이고 저는 동적이고 이 사람의 나의 너무 동적인 그런 성향이 이 사람의 정적인 그런 성향에 의해서 조금 제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즉 우리 안에 있는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이 다른 것들이 나의 단점을 보완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달랐던 것들이.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서로 다른 것들이 오히려 이 사람이 나랑 다른 그것이 오히려 나의 장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정적이어서 내가 동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좀 더 나가서 활동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너무 정적이어서 내가 할 수가 없어. 나는 좀 더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 사람이 너무 폐쇄적이어서 그럴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 달라지는 것이 그 골이 점점 깊어져요. 이 골이 서로 서로의 장점으로 덮여져서 메꿔지면 아름다운 결혼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골이 점점점점 깊어져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왜 나는 옷걸이를 바로 걸었는데 왜 저 사람 옷걸이를 저렇게 안 걸까? 왜 나는 샤워를 하고 나면 꼭 머리카락이나 뒷정리를 다 하고 나오는데 왜 이 사람 머리카락이나 뒷정리를 안 하고 나올까? 왜 나는 놀고 나면 왜 나는 물건을 쓰고 나면 제자리를 꼭 두는데 왜 이 사람 안 할까? 만약에 연애할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사람 이런 부분에서 바쁘구나 내가 치워줘야겠다 치워주면서 기뻤겠죠.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그래서 한쪽 눈을 감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 만약에 옷걸이를 정리를 잘 안 해요. 정리를 잘 안 한다. 만약에 그렇게 치면 정리 잘하는 여자를 만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괜히 좋아 보여요. 이성으로서 좋아 보인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적이어서 뭔가 내가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 그런데 동적인 여자를 만나죠. 그 사람이 굉장히 나이스해 보여요. 굉장히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 커리어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점점 깊어지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다 보면 내가 병이 들어요. 내가 자꾸 나를 자책하게 돼요. 우리 사춘 누님이 있는데 사춘 누님이 결혼하시고 나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대요. 여기 신앙이 안 맞아서 어려웠어요. 신앙이. 매형이 신앙이 없고 우리 사춘 누님은 신앙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남편을 품어야 되는데 남편의 다름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 이제 우리 누나가 계속 이제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 누가 병이 드냐면 내가 나한테 한을 내가 나를 탓하게 돼요. 왜 내가 저 남자를 택했을까 이것을 하는 거죠. 왜 내가 저 남자를 택했을까 내가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자꾸 질책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내 영혼이 자꾸 병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떨쳐내는 그 부분을 떨쳐내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이번에 제가 한국 갔을 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보려고 하면 힘들어요. 차라리 한쪽 눈을 감고서 한쪽 눈을 감으면 원근감이 차라리 없잖아요. 한쪽 눈을 감으면 그래서 먼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잘 모를 때 그때 좀 잘 모르는 것 같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내가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 그러면 이제 골이 있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만 가면 이제 너무 결혼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결혼 예비학교 와갖고 이 얘기만 하고 딱 가버리고 나면 여러분들과 과연 누가 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누가 과연 서운할까요? 굉장히 마음이 어렵게 지겠죠. 이것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좋은 영화 하나를 같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스터 앤 미스 스미스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미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액션 영화인 줄 알고 봤어요. 그랬더니 보면서 저는 여기 안에서 부부간의 문제 그리고 부부간의 해결책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면 좋겠지만 다 보지 못하고 제가 그 중에서 중요한 장면들만 캡쳐를 했습니다. 대충 내용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대충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두 명의 킬러가 두 명의 킬러가 결혼을 합니다. 한 명은 존이죠. 한 명은 존이라는 남자 킬러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인이라는 여자 킬러입니다. 둘 다 근데 회사가 달라요. 다른 살인 청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둘이 만나게 돼요. 이 둘이 만나게 돼서 서로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 나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잘 가요. 그런데 서로의 신분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 존은 건설업장과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여자인 제인은 자기가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5년인가 6년인가를 그렇게 같이 삽니다. 그러다가 이들에게 한 가지 각 회사에서 명령이 떨어지는데 죽여야 될 한 명 타겟 한 명을 두고서 두 명의 회사가 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둘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죽여야 된 서로 모르는 채 서로 죽일 뻔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가 누가 과연 나를 공격했을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찾다가 서로 부부가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었고 내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도 존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채 오늘 영화 장면을 볼 텐데요. 한 20분 정도 될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불을 아예 다 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불은 어떻게 เป 재미있어요.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이미 영화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액션인줄 알고 봤는데 보니까 부부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마지막 싸우는 장면이 어딘지 아시겠죠 월마트 같은 마트입니다 쇼핑장소라는거죠 왜 그것을 마지막 씬으로 정했을까 한번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남자랑 여자랑 가장 많은 싸움의 장소가 혹시 이곳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검은색으로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영화 감독이 표현하기로써는 결혼에 위협을 주는 어떤 요소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됐을거에요 누군가의 한 명의 인격체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한 요소들 그러니까 저렇게 총싸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그렇게 그냥 유쾌하게 표현을 해낸 거겠죠 곳곳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런 결혼에 대한 그런 많은 불안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굴하지 않고 우리는 또 해결해냈던 그 한 부부의 그 삶을 보게 되었죠 그건 뭐에요? 그동안 진실하지 않았던 두 사람의 그 둘 사이에 둘 사이에서 진실이 통하면서 그 진실이 또 다시 잊혀였던 그 사랑을 다시 불러오게 되었고 그 잊혀였던 그 사랑이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그런 힘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또 앞으로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결국 우리 안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진실할 수 있는 부분들 결국 그것이야말로 결혼에 대해서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그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해답이 아닌가 저는 영화를 보면서 또 저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도 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 풀려고 하면요 문제는 풀려요 사실은 이 두 사람도 풀지 못해서 아까 그 하수도 거기서 서로 잠깐 별거 하자 이런 식의 사실은 내용이거든요 별거 하자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 줄 알죠 같이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고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같이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고 같이 있으면 위험해도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영화가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퍼즐을 맞추듯이 퍼즐을 맞추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또 우리 결혼 생활을 좀 해봐야겠죠 여러분 결혼을 하면 이상형이랑 결혼할까요? 아니면 이상형이 아닌 사람과 결혼할까요? 아닌 사람 모릅니다 사실은 누구랑 결혼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상형 다 있으시죠? 우리 앞에 형제님 이상형 있죠?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한번 대볼래요 아니 여기 빨간 옷 입으신 거 결혼하셨으니까 이상형 얘기하시면 안 되죠 종교 부분들 신앙 그리고 또 하나 외모 외모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다 있겠죠 아 그래도 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상형이 있었어요 저도 이상형이 있었고 신앙 있는 사람 음악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 그리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잘 맛있는 거 많이 사줄 수 있는 사람 음식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잘 웃어야 잘 웃지만 활달하지만 그러나 다소곳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잘 웃긴 웃어야 되는데 근데 다소곳도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아이를 자유롭게 자유롭게 기를 수 있는 그런 사람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연 몇 퍼센트를 맞췄을까요 그 이상형에 방송이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과연 그 사람의 이상형인가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예요 서로의 이상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도 바라는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내의 입장에서 어느 날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사람 과연 내가 이 사람이면 과연 이상형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우리 아내 몰래 준비했거든요 어제 밤늦게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보면 이럴 것 같아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럴 것 같아서 몰래 준비했어요 몰래 준비하다가 오늘 이제 들켰습니다 낮에 들켰는데 쓰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차이에 대해서 막 쓰다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어? 이거 나의 단점에 대해서 썼다 이거예요 자기 자기 이거 실태교죠 당신도 당신 단점 쓰라고 내 단점이 뭐야 그랬더니 어? 이게 자기도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저도 어느 날 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나도 과연 이 사람의 이상형일까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무서워서 내가 아닐까 봐 무서워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나도 그 사람의 이상형은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100%대 맞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이상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형이랑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서로 이상형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더 좋아요 지금 100이라고 하는 나의 이상형 중에서 50밖에 안 되지만은 나머지 50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 동안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 언제 채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50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 동안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사실은 그렇게 맞춰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돕는 관계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주셨을 때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돕는 배필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배필이 아니라 서로 도울 수 있는 배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 배필이고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나를 도우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정한 책임과 의지는 사랑에는 진정한 책임과 의지가 동반한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에서 13장 나중에 끝날 때 한번 보시겠는데 그 13장을 보면요 감정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두근두근대는 거 사실은 이거는 아주 아주 일부의 그런 거죠 사실 두근두근대는 거는 금방 끝나요 두근두근대는 건 아무리 얼굴 이쁜 여자랑 결혼을 해도 3개월이면 다 똑같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50세가 넘어지면 학력이 똑같아지고 그 다음에 40세가 넘어가면 얼굴이 평준화 된다고 그러네요 50세가 넘으면 학력이 똑같아지고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책임과 의지가 오히려 더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퍼즐을 마치듯이 퍼즐을 마치듯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조각 하나하나를 놔아가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해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저에게 또 이야기를 해봅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면요 결혼식과 결혼 결혼식과 결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줄 알았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뉘앙스가 좀 다른 거죠 결혼식 100일 남았습니다 굉장히 바쁠 거예요 아마 혼수, 살 집 이런 필요한 것들 인사드리러 다녀야 되고 청첩장부터 해서 결혼 예식장 이런 것도 굉장히 바쁘죠 근데요 사실 보면 결혼식이 어려워서 결혼하기 참 어려운 게 많아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결혼은요 집안과 집안의 결혼이에요 외국은 그게 아니죠 개인과 개인이죠 어떤 분들은 어떤 외국 사람들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했다고 전화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겠죠 대신 결혼할 거다라고만 얘기는 하겠죠 지난번에 한번 잡지에서 이걸 봤어요 프랑스 사람이랑 프랑스 남자와 그 다음에 한국 여자 이렇게 결혼한 걸 봤어요 근데 프랑스 사람은 한국 여성과 결혼한 거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그냥 전화 한 통하면 된대요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나 이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라고 하면 결혼되는 거래요 그냥 만약에 거기서 어머니가 반대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기 인생을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한 게 뭐냐면 외국인이랑 결혼한 걸 반대했다 특별히 아시아인이랑 결혼한 걸 반대했기 때문에 엄마를 뭐라 그러더라 인종차별주의자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잡지에 그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렇게 그런데 이 여자의 한국인 여성에게는 어떨까요 한국 여성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남아있어요 첫 번째 외국인이랑 결혼한 거 자체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결혼 자체가 자기가 좋다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님 동의 하에 결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전부터 그게 내려오는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반과 지반이 결혼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만약에 한 지반에선 역적이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반란자죠 반란자 반란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국가의 큰 죄인이 나오면요 삼족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삼족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세 삼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삼족이 뭐냐면요 친족 그러니까 우리 쪽 그 다음에 처가 쪽 그 다음에 외족 이렇게 죽입니다 어머니 쪽 어머니 쪽 아내 쪽 그 다음에 우리 집 이렇게 세 그러니까 결혼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만약에 반란자야 아니면 또 아내의 지반이 또 반란자의 지반이에요 그러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 천상이래요 그런데 요즘에 좀 많이 왜곡된 게 뭐냐면은 결혼식에 대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뭐 혼수 뭐 어떻게 한다 혼수 남자는요 평균 지금 제가 2010년도 조사를 보니까 2010년도 조사에 남자 평균 결혼을 위해서 얼마를 준비해야 되냐 8천만 원을 준비해야 된대요 여자는 3천만 원이에요 8만불 그 다음에 3만불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애 이름입니까 여러분 애 낳으면 8만불이라고 지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서로서로 사실은 축복받아야 될 결혼식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룩져가고 있는 게 사실은 한국 사회의 그런 현실이에요 한국인으로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작년에 저랑 결혼 세미나 하고 나서 결혼한 커플이 하나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굉장히 용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시면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그 커플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혼할 때 특별히 결혼식이 어려워서 결혼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사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결혼식장 잡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게 좀 많이 있다 왜냐하면 서로 만약에 남자 집이 지방이고 여자 쪽이 서울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지금 과연 어디 가서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혼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민감하죠 그다음에 상견례 우리 집안 중에 어떤 누님 분도 그런 게 있었어요 혼수가 혼수를 해오라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해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집 준비해놨으니까 그거 해오라 이런 식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고서 결혼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희 집은 혼수 하나도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혼수 하나도 안 해왔고 그렇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여기저기 떠돌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잼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편해요 장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냥 옷하고 우리 갖고 있는 그 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축복해주시고 살 때 불편은 없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결혼식 이거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이것들 위해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신혼여행까지 좋아요 신혼여행까지 결혼식이면 굉장히 로맨틱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좋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은 일상에서의 그런 추억도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것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도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처음 싸웠던 게 뭐라고요? 지구의 평화와 이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카트리지 때문에 싸웠다고요 저희가 아는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싸웠다고요 치약을 중간부터 짜서 쓴다고 사모님이 치약을 중간부터 짜서 쓴다고 싸웠대요 그게 진짜 첫 번째 싸웠던 이유래요 끝에부터 짜서 써야 되는데 중간부터 쓴다고 일상에서의 모습이 그런 싸움과 이런 것들이 연속이라면 별로 결혼생활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연한 말이겠죠 상대방의 다름을 받아들일 만한 넉넉한 것들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결혼 후에 부대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먼저 공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많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모님이 한 100억 원 주셨다 이러면 문제없죠 사실은 그래도 사실 문제는 있긴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어려움들에서 공유를 해야 돼요 그것들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결혼하면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나가면요 또 결혼하고 나면 집안일을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나가면요 나중에 그것들이 다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해결해 나갈 것들을 찾아야죠 그래야지 결혼생활이 재밌죠 우리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지만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용돈 모아갖고 우리 열심히 월급 모아가지고 책상 하나 사자 아니면 장롱 하나 사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채워나가는 것들이 있어야지 서로가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간에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결국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결국 다 들통나게 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가급적 여러분들 가운데 치부라 할지라도 웬만하면 서로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해해야지 또 오래 사겨도 서로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마지막 갈까요 배우자를 발견하는 방법 기대가 되시네요 배우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배우자 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만났다고 분명히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도 들었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음성도 들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음성도 들었고요 결혼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내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다 하나님이 딱 말해주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 두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아까 우리 영화에서 봤을 때 킬러들이었어요 두 명의 킬러들 두 명의 킬러들은 서로 다른 타겟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문제들이 많았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보고 있으면 문제 많이 생길 거예요 같은 거 보고 있어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 첫 번째는 저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알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께 듣기로는 우리 앞서서 강의들이 그런 것들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나의 비전을 발견해야지 배우자가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2003년도에 해외에서 사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졌어요 외국에 나가서 살 것에 대한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고서 그것에 대한 소원을 품고서 또 공부를 하러 가든 뭘 하러 가든 나는 외국에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제 배우자의 조건은 뭘까요? 첫 번째 배우자가 나와 같이 살 수 있으면 외국 생활에 대해서 즐겨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외국 생활에 대해서 만약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요 사기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외국 생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죠 우울증 걸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활에 대해서 즐겨할 수 있는 사람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아내의 비전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나의 비전이 맞겠구나 라고 처음에 이제 그 생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란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죠 서로 예배에 대한 공통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성장할 수 있게 되고 배우자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공부를 한국에서 다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지방향평이 좀 어려워서 이제 공부를 다 못 마쳤는데 늘 그러니까 마음가운데 남아있는 게 뭐냐면 공부를 좀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게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같이 꿈을 갖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공부를 마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계속해서 이제 동료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기회가 되면 당신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뜻하지 않게 사실은 아이가 일찍 일찍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두 달 만에 아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혼 생활을 그렇게 오래 갖지는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사실은 결혼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 기회를 이제 놓쳐버리게 된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4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 꿈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저는 우리 아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아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아내는 그 일을 또 마치려고 또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아내는 또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사역에 더 활성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 아내는 그런 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 것 같다 싸워요 작은 것 같다 싸울 수도 있어요 작은 것 같다 싸워도 그러나 우리가 벗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배우자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배우자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그 배우자를 여러분 꼭 만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비전이 뭔지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내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배우자는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나의 비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이상 절대 내 배우자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확히 내 갈 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그때 배우자가 나와요 배우자가 보이면서 이 사람과 내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그때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 계획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써보면서 그 가운데 인생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0년 뒤에 내가 내 배우자를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만났다 3년 뒤에 배우자를 만나서 5년 뒤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10년 뒤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2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를 만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서로의 꿈에 대해서 인정하고 서로 발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그 일 가운데서 또 신앙이라는 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나머지 질문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또 같이 이야기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같이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중에 감정에 대해서 나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이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시고 결혼 가운데서 여러분 배우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마땅히 사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혼 생활을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제 오늘 굉장히 조심했어요 아내가 부딪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 마음을 알았는지 안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결혼 잘한 것 같죠?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저는 오늘 이거 안 보여줬거든요 우리 아내가 오늘 나와있는 이 시 아름다운 이 시를 자기 삶에서 몸소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란 게 참 행복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좋은 그런 만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시대의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를 정말 축복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우리들의 아가서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들의 아가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권과 2권 이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김인수, 김수지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전에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이 책을 두 권 다 읽으면서 한 권은 남자가 여자에게 쓴 편지고요 또 한 권은 여자가 남자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결혼에 대한 생각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결혼 생활을 잘 해가셨고요 여러분들 댕이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런 배우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가 또 그런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좀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시작하실 때 밥 먹으면 살까요? 제가 딱 한 시간 반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끝났네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